지금 문경에 도착했습니다 부산팀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12시 반 도착 예정입니다 이제 부산점도 와서 식사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넌 머리가 왜그래? 넌 머리 기르고 있어요 자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성문이 보이네요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?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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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들어보고 싶어서 어떤 걸 마시면서 좀 해주고 스피커를 갖고 계실 것 같으면 얘기하세요 강아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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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영이 앉아 너무 신나는데? 점프! 군대군대 놔두고 이런게 이름도 잘되고 그러니까 오늘 기회로 격사이 열심히 해봅시다 파이팅!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아 좋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씨 빡 봐줘 오우 야이야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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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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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섯 종목을 먹으러 왔습니다. 버섯이 진짜 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. 하고 있습니다. 하고 있습니다. 여기 출하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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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잘해요. 고맙습니다. 조심히 가세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